자, 봐봐. 여기 보세요. 36번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가 예전도 지금도 문제가 난이도를 높이기가 상당히 좋은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하는 강사들 조금 별로든데 최근 추세가 이런 거. 아주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최근 추세 같은 거 없고 평가원은 매년 그냥 학생들을 데리고 놀아.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 쉽게 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지. 최근 추세 같은 그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평가원은 상대평가 시절에는 극악의 난이도를 내던 집단이었어. 그러니까 지난 6평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고. 옛날에는 늘 이렇게 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서에서도 난이도를 많이 잡잖아 거기서. 6평, 9평은 쉽게 내고 본수농에서 어렵게 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본수농에서 갑자기 어렵게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 그 정도의 난이도를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문제를 풀 때는 구문부터 꼼꼼히 해야 돼. 그런데 도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소리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할 때 쓰는 빨간 펜인데 우리나라 기출 지문에서는 순서 ABC 할 때 우리나라 기출에서 A가 맨 앞에 나오는 애들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사설모욕에서 문제 풀 때 A가 맨 앞에 나오는 선지는 무조건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선지로 정답을 하려고 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지난 6평에서도 순서 문제에서 A가 맨 앞에 나오는 순서 문제가 있었지. 오케이? 있었다고. 36번도 A가 맨 앞에 나오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이 순서 문제에서 1번. A가 맨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거 꼭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이도를 잡을 땐 평가에서 난이도를 잡을 땐 늘 기본기로 잡는다고. 이 기본기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구문 실력인데 이 구문 실력에 있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끊어 읽기가 구문이 아니라 동사하고 전치사가 문장에서 특정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 구조를 본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봐. 이것도 A를 B로 교체하다고 이것도 A를 B로 교체하다야. 그런데 쟤네들은 좀 달라. Substitute는 반드시 4를 쓰고 Replace는 width를 쓰는데 Substitute는 A, 4, B가 뒤에 걸 앞에 걸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앞에 걸로 대체한다는 얘기야. 뒤에 걸 없어버린다는 얘기고 그런데 얘는 뒤에 걸로 앞에 걸 대체한다는 얘기란 말이지. 똑같이 교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그 기초적인 구문을 옆에다 적어. Substitute A, 4, B Replace A, with B 한 다음에 Substitute일 때는 앞에 거를 택하겠다는 거고 뒤를 버리겠다는 거고 Replace는 앞에 걸 버리고 뒤에 걸 택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렇게 우선 필기 먼저 해놔. 그게 아주 기초적인 구문이야. 이제 구문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끊어 읽기를 구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던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했어? 그러면 이제 싹 지울게. 너희들 적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걸 원해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뭘 원하냐면 Get to know that person better.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고 싶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동격의 콤마를 찍어서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 이거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로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동격의 콤마. 알았어? 누군가를 좀 더 잘 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A에서 똑같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그 사람들을 첫 번째 첫인상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리얼리티랑 그 첫인상을 매척을 하기를 원하면서 픽션이나 스토리는 버려버리고 사실대로 그거를 보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뭘 하고 싶냐면 픽션 같은 건 버리고 진짜 논픽션의 리얼리티는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A가 맨 앞에 오는 거 같은 말들이 흐름이니까 여기서 얘도 교체하다고 얘도 교체하다라는 건데 그 교체 두 번을 한 걸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리플레이스먼트들 말이야 가상을 실제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리플레이스먼트들 우리가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 주변에 대한 예식 같은 것에 대한 첫인상 생각할 때 이러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플레이스먼트가 실제로 발생하진 않아요 진짜 팩트를 알고 싶은데 그렇진 않고요 또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할 때 실제로만 하고 싶은데 많은 선입견을 갖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스토리 같은 것이 그 자체로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진짜로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C번의 맨 마지막 후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상황에 맞추고 어느 경우는 뭐가 헬스한지 일단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게 돼요 라는 얘기가 비해 무엇이 어댑티브한지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선 결혼에서 결혼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필수불가결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선 결혼이라는 것에서 사랑이라는 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알았어? 순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 A, C, E 다음 문제 37번 해봐 아멘